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만드 남자 건기남의 3분상식 영양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통기한 관련된 질문을 주시는데요 유통기한 지난 제품 먹어도 되냐부터 해외 제품은 유통기한이 3년인데 국내 제품들은 왜 2년이냐 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번 시간은 영양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유통기한은요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들을 혼합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정제 제품을 예로 들면 정제가 만들어진 날이나 완제품으로 포장된 날부터 유통기한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들을 혼합하는 과정부터 유통기한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즉 원료들을 혼합한 날이 제조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의 유통기한은 1년 반에서 2년이고요 아주 가끔씩 3년인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의 유통기한은 대부분 3년이고요 그런데 저는 3년은 너무 길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들도 각각의 유통기한이 있는데 완제품의 유통기한에는 원료의 유통기한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비타민C 원료가 있는데 그 원료로 오늘 비타민C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유통기한은 오늘부터 2년이 된다는 것이죠 원료의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제품의 유통기한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상한 이야기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시각처에서 앞으로 제품의 유통기한은 사용된 원료의 유통기한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로 설정한다 라는 법안을 추진했었는데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10가지 원료로 사용해서 오늘 제품을 만들었는데 10가지 중 한 가지 원료의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라면 오늘 만든 제품의 유통기한을 내일까지로 정해라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시각처의 탁상 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할 때 원료의 유통기한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요 이래서 제품 구매하실 때 특히 해외직구 하실 때 유통기한보다는 제조율자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제품은 2년 전에 만들어졌고 어떤 제품은 3년 전에 만들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꽤 많은 소비자분들이 해외 제품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3년이고 국내 제품은 유통기한이 대부분 2년인 이유가 해외 제품이 더 잘 만들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 비해 국내 제품의 유통기한이 짧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유통기한에 관한 법이 까다로워서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품을 개봉했어도 유통기한 이내면 그냥 먹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에 써있는 보관시 주의사항까지 지켜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개봉을 하셨으면 빨리 주셔야 돼요 특히 병 포장되어 있는 연질 캡슐 제품이 개봉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저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연질 캡슐 제품에는 대두유나 포도씨유 같은 기름이 쓰이는데요 이런 연질 캡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으로 공기와 습기가 통해서 캡슐 내부의 내용물이 산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오메가3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연질 캡슐 제품들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개봉하지 않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그냥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구매하신 제품은 빨리 드셔야죠 그런데 홈쇼핑에서 막 12개월분 한꺼번에 주문하시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달밖에 안 지난 걸 먹어도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뭐 그쵸 먹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의 유통기한이 지났다 단 하루라도 지났다는 것은 저는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연질 캡슐 제품들은요 개봉 안 하셨어도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유산균, 비피더스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의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다 물론 드셔도 되긴 하지만 살아있는 균은 거의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나님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한국국토정보공사